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의 공방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과연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사과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하자는 쪽에 의견이 우세하고 사과의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세계일보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는 과거 한동훈 대표와의 문자에서 밝힌 것처럼 사과에 대한 생각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심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는 즉 이미 사과 방침은 정했으나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이를 미뤄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김 여사는 지난 1월 명품 가방 수습 의혹이 불거진 뒤에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무리를 일으켜 사과하며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으니 검토해달라라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는 검찰이 명품팩 수사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과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사과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고 윤 대통령도 앞선 기자회견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며 사과한 만큼 김 여사의 공식 사과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고요. 관건은 그 시기와 방식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2021년 12월 김 여사 학력 논란 등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기자회견 형식으로 사과한 전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한 사례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물론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김 여사의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크게 야당이나 또 여론의 어떤 비판 여론을 더 촉발을 시켜서 스스로 어떤 위기를 초래한 적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김 여사도 사과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pres Observer 김 김 김수 김 김 김 reper – 김 김 김 almonds 김 김 김g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